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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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다음은 제과의 주말입니다. 으흐흐흐흐 으잉? 어? 뭐야? 츠큰이다! 내가 츠큰 왔어. 자, 잠시만 한 번 가자. 츠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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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모르겠다, 츠큰! 뭐 이거? 야, 왔어요? 아니, 너는 왜 맨날 방바닥에 누워있어, 인마? 빨리 들어가! 아, 이거 봐. 아, 지친 거지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나무들보다 아니고 왜 맨날 굴러 다녀? 아, 저장면! 화장실! 화장실을 하려고 하겠다. 그냥 화장품 냉장고. 어렵지, 어렵지? 어렵지, 어렵지?